주간 분석 나와! 이거 뭐야. 이게 누가 이런 거예요 이거. 여기요. 흔들지 않나. 1년이면 지금 넘게 그러고 있으니까 우울증에서 좀 비슷하게 걸렸었어요 많이 위로도 해주고 저희는 수행에 işi 해보려고 합니다 오오옹 매 지금 우린 나간지 한 시간 반 밖에 안 됐어요 목자리가 분리불안이 심했었는데 천호까지 동달아서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장동은 30분 정우, 죄송합니다. 어떻게 해야 되지? 갑자기 막 변하나? 야, 진짜 없어요? 아, 내 눈! 출산하셨으니까 바쁘단 말이에요. 같이 있는 시간 자체가 확 줄었어요. 애정표현의 시간도 거의 없죠. 저한테 혼나는 게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. 저한테 혼나는 게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. 공을 넣으면 하루가 나온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실내에서의 재면의 가치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. 공을 넣을 거에요. 너무 예뻐. 대박. 뭐해? 뭐해? 말도 안 돼요. 진짜 이사 와서 처음이에요, 처음. 자세야, 일로와. 쟤리! 저도 많이 도와주고 그럼 나아지겠죠? 나아지겠죠? 나는 저아지! gon은 거 같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